그 법이 알고 싶다 다음 주제도 매우 현실적인 주제인데요 부모의 황혼 이혼이 자녀싸움으로 번진 이유입니다 이혼은 부모가 하는데 자녀들이 싸웠다는 거예요 이런 집도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이해 쉽게 꽁투로 준비해 봤습니다 사연 속으로 가고 저희 아버지는 말이죠 젊었을 때는 음주가무의 막말 나이 들어서는 외도 문제로 어머니 속을 썩였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아버지랑 이혼하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 바로 자식 때문이었죠 나 왔어 왔어요? 이 냄새 여자 향수 냄새 같은데 혹시 그 여자 또 만났어요? 아 그거죠 간섭 좀 하지마 남편 말이야 밖에 나가면 남의 남자야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내 남자다 이거야 그런 얘기 몰라? 예예 알아요 알아요 예예 그리고 생활비가 석 달째 떨어져서 근데 혹시 생활비 좀 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또 또 돈 돈 아니 만나면 그냥 돈 얘기야 내 울만 보면 돈밖에 떠오르는 게 없어 내 이런 집 구석에 들어오게 아이고 정말 아휴 남편 하나 잘못 만났어 평생을 고생하고 아휴 그래 내 새끼들 생각해서 참아야지 나만 참으면 우리 가족 다 평안해 온 인기 이렇게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어머니의 삶을 자식으로서 지켜볼 수만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언니와 함께 어머니의 황혼 이혼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우리 언니는 저랑 의견이 정반대더라고요 언니 언니도 우리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지 나 이제는 못 참아 안 되겠어 엄마 이혼 우리가 도와드리자 예인아 예인아 이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예인아 언니가 하는 얘기 잘 들어봐라 냉정하지만 아주 현실적인 얘기 하나 해줄게 엄마 아버지 이혼하시잖아 부양 문제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어? 부양? 아니 언니 지금 돈 때문에 그러는 거야? 빙고 돈 때문에지 너 이런 문제일수록 아주 감정적으로 나설게 아니야 두 분 갈라서시죠 너나 나나 챙겨야 될 부양비가 두 배 두 배로 느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적당히 멀은 척해 언니 언니는 왜 이렇게 못됐어? 나는 그렇게 못해 우리 엄마 무조건 이혼시킬 거야 평생을 참기만 해 온 우리 엄마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엄마를 위해 이혼을 도와드리고 싶은데 언니와 의견이 달라서 고민입니다 이럴 땐 어떡하면 좋을까요? 부모 이혼 문제로 자식들이 다투게 됐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혼은 부모가 하는데 자녀들이 싸우게 된 사연입니다 결혼 생활 35년 차인 아내는 남편 때문에 평생 소가리를 했는데요 남편은 한 달에 한 번 최소한의 생활비만 던져주고는 외박을 일삼았고 내연녀와 오랫동안 외도를 했다고 합니다 또 술을 마시면 아내와 아이들에게 폭언이나 손찌검 이런 것들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가정을 끔찍하게 생각했던 아내는 혹시나 이혼을 하면 자식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무려 35년을 꾹 참고 살았다고 합니다 요즘 세상에 부모 이혼하면 어때서 자녀들 걱정해서 참을 필요 없어요 솔직히 근데 이런 분들이 진짜 많긴 많거든요 말은 못해도 많아요 이런 분들이 아마 자녀들도 같은 마음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부부 사이에서 자란 3남매는 장성까지 해서 결혼을 했는데 두 자매는 엄마 우리 걱정하지 말고 이제라도 아버지랑 헤어져 라고 적극적으로 이혼을 권했는데요 그러나 큰아들의 생각이 달랐는데 큰아들은 부모님이 이혼해서 재산 분할을 하면 결국 우리 자녀들의 부양료만 더 올라가는 거야 라면서 말렸다고 합니다 자매들은 큰아들만 다른 노선을 타는 게 좀 미심쩍다고 생각을 했는데 뒤를 캐보니까 큰아들이 이혼을 말린 이유가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무슨 이유가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지 이혼 소송을 하면 유책 배우자가 돼서 불리해진다는 걸 알게 된 아버지가 큰아들만 따로 불러서 나중에 너한테만 재산 증여를 더 많이 했으니까 이혼을 못하게 말려달라 그 아버지의 그 아버지가 또 그런 제안을 했다고 해서 넙적 그걸 또 받아들여요 아니 예지 중지 키우고 정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아들 딸 둘 키워낸 그 엄마가 이 얘기 알면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그럼요 너무했네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두 딸들도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은밀한 거래를 알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사이도 더 안 좋아질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번 사연처럼 그 부모가 황혼 이혼을 할 때 자녀들이 많이 개입을 한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실제로 황혼 이혼 상담을 오시는 분들을 보면 자녀들이 같이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변호사도 직접 검색해서 찾아보시고요 직접 상담까지 같이 오셔서 상담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사셨어요 하면서 그뿐만 아니라 연루하신 부모님들이 아무래도 증거 마련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직접 증거 자료도 수집을 하고 진술서도 작성을 하는 등 소송에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세가 많은 부모님 세대는 아무래도 이혼을 하면 좀 흠잡힌다 이혼은 안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컸기 때문에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혼을 돕고 있는 건데요 세월이 흘러서 그동안 키워주셨던 부모님에 대한 마음에 빚이 있는 자녀들이 이제라도 부모님의 이혼을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번 사건처럼 부모 이혼 때문에 자녀들끼리 싸우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례가 이혼의 귀책 사유가 누구한테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아이들끼리 자녀들끼리 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통 황혼 이혼에서 성년의 자녀들이 부모가 결혼 생활하는 걸 다 보면서 자랐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잘못이다, 어머니 잘못이다 각자의 편으로 나뉘어서 싸우게 되는 그런 경우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좀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만 오히려 지금 꽁트로 보여줬던 사례와 반대로 부모가 자녀에 따른 이혼에 따른 거래를 자녀에게 제안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혼하면 재산 분할을 받아서 너한테 좀 나눠줄 테니까 상대방 귀책이라고 좀 해줘라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거래가 오가는 바람에 가족끼리 불편한 관계가 되는 사례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부모 문제 자녀들까지 이렇게 끼어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두 분이 해결하실 문제이긴 한데 왜 유독 이렇게 황혼 이혼에는 자녀들의 개입이 많은 걸까요? 이런 관련된 드라마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막장이다 이런 얘기 들리지만 사실 상담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이건 저는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성인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님들 이혼에 개입하는가 거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미 커서 이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나 판단이 가능하다고 스스로 믿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성년이 돼서 살아보면 주변에 다른 사례들 뿐만 아니라 다른 판결의 내용들도 본인이 정보를 수집해서 이게 옳다 그르다에 대한 외부 정보를 바탕으로 한 평가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실제 우리가 많은 사례가 그러합니다만 내 부모 중에 어머니가 혹은 아버지가 너무 억울하다 그러면 이 억울한 사람들과 함께해서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가족의 마음이자 또 사회인으로서의 마음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녀들이 개입하는 게 과연 부모 황혼 이혼에 옳은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도움을 요청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함께하는 건 맞지만 결국 노년이 되어서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것도 결국 당사자의 문제입니다 당사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서 이 아버지가 오랫동안 외도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자녀가 상간 소송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안타깝지만 자녀가 자녀의 이름으로 부모의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아주 아주 예외적으로요 그 상간녀가 자녀들에게 직접적인 해악을 가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자녀가 나서서 자기 이름으로 상간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이런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자녀가 자녀의 이름으로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는 어렵고요 외도의 증거가 있다면 자녀가 아닌 부모님 배우자 본인이 배우자의 상간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도록 자녀가 도와주시는 방향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부모 싸움이 자녀 싸움이 되는 걸 부모들도 바라지는 않을 겁니다 황혼 이혼을 자녀와 함께 고민하고 있다면 이것만큼은 꼭 지켜라 혹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황혼 이혼이라는 것이 사실 이렇게 다 나이가 들고 오랜 부부 생활 동안 참다 참다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인 만큼 정말 고민들 많이 하고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중간에 취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고 나서 후회하시는 사례들도 많이 보거든요 정말 유심히 생각해보면 좋을 점 첫 번째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혼은 나의 문제잖아요 아까 이호선 교수님께서도 당사자가 결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녀를 배제하고 이 배우자인 당사자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녀를 동속해서 부모님 이혼 상담을 하러 오는 사례들을 보면 딸이 와가지고 엄마 진짜 이제는 정리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부부 사이라고 하는 거는요 아무리 자녀라도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자녀기 때문에 오히려 말을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자리를 비우고 나면 이 어머님이 그런 사실에 대해서 털어놓으시면서 이혼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하시거나 아직까지 이혼에 대한 결심이 서지 않았는데 우리 딸이 자꾸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될 것 같기도 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고 이럴 때 무리하게 이혼 소송 진행하시면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를 배제하고 고민 끝에 스스로 결정을 해줘야 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은 나 자신을 위한 결정인 만큼 자녀를 일단 배제해두고 빼고 난 다음에 내 속마음이 어떤지 먼저 생각해보라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 다음은 어떤 거예요? 네 다음은요 자녀가 너무 많이 개입하는 것이 소송 결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이혼 중인데 마치 자녀가 자기 소송인 것처럼 나서서 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황혼 이혼의 사건의 경우에 자녀가 너무 많이 개입을 해서 여기에 다투게 되면 재판부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재산을 가지려고 자녀가 개입하는 정도의 정황이 보인다면요 당연히 판사님이 순수한 의도로 부모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개입한다고 보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부모를 돕고 싶은 그 마음은 저도 이해를 하지만 그 행동이 오히려 승소하는 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녀의 개입이 오히려 도움이 안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뭘 주의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역할을 자녀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혼으로 부모님도 상처를 입으세요 아무리 황혼 이혼이라고 하더라도 이혼이라는 과정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 부모님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역할 중에 자녀가 꼭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을 한다고 해서 두 사람 사이의 법류론 사실 자체는 끊어지지만 부모 자식 관계는 천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이혼하신다고 해도 여전히 내 아버지 내 어머니란 말이죠 중간자의 역할을 자녀가 할 수 있어요 재산 분할 문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가족끼리 뭔가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면서 서로 잘 전달을 해서 서로 더 이상 이혼 이후에 또 다른 갈등이 초래되지 않게끔 중간에서 조율하는 역할들을 자녀가 해줄 수 있고 부모님들도 자녀가 말하면 많이 잘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처를 보듬고 그 이후에도 평화롭게 이혼 이후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자녀가 중간 역할을 잘 해주시면 이혼 황혼 이혼 후회 없이 만약에 결정을 하시게 된다면요 나중에라도 후회 없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